여기는 우리 올해 김장 담으려고 여기는 양배추하고 케일을 좀 심고 여기는 전부 배추밭이에요 유기농이다 보니까 벌레가 송송 먹었네요 배추는 잘 됐는데 농약을 치지 않으니까 올 긴장은 우리는 15폭에서 20폭이면 되는데 벌레가 너무 모기장치로 먹었네요 아이고 엄청 벌레가 먹어 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이파리 떨어지고 나서 속에 있는 것에다 걸음을 주면 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 둘레는 3차로 또 옥수수를 심었는데 이것도 옥수수를 뒤늦게 세 번째 심은 옥수수가 또 파랗게 자라고 있네요 다른 옥수수들은 다 그 전에 심었던 옥수수는 누그럽게 변했는데 여기는 파가 파가 자라고 있어요 파 이 파가 자라서 긴장할 때 겨울 내내 또 사용할 수 있겠죠 무가 이렇게 자랐어요 무가 이렇게 자랐네요 이건 무 마취예요 이건 옥수수가 쭉 씹어놓은 옥수수가 무가 이게 긴장했을려고 한 무가 그래도 10월 11월쯤 옥수수가 또 열릴 것 같아요 이건 케일이에요. 벌써 벌레가 와서 먼저 한번 훑고 갔지만 이건 케일을 주스로 갈아먹은 여기는 당근이네요. 당근씨 뿌려놓은 게 낫어요. 당근씨는 봄보다 가을에 뿌려야 제대로 성장이 됩니다. 그래도 이만한 것도 다행이에요. 이것들은 이제 다 벌레가 먹은 다음에 밑둥이에서 다시 또 새순이 더 들거에요. 긴장은 저 정도면 그냥 15포기는 능히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구마 가지밭 저기 고추밭이 있네요. 여기도 한 위밭이도 침옆빛밭인데 한 400평쪽도 된 땅이에요. 아멘